우리 하랑이 나가요. 하랑이요? 네, 우리 열무 진짜 이름이 생겼거든요. 하랑이, 너무 이쁜 이름이죠? 이리 와, 열무야. 저기 열무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랑이라뇨? 뭐가요? 하랑이는 까꿍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까꿍 이름 말해달라고 그렇게 조르더니 훔쳐가려고 물어본 거였어요? 아니, 훔치기엔 뭘 훔쳐요? 제가 생각한 이름도 마침 하랑이였던 거죠. 어제까지는 분명 이름 없다 그랬잖아요. 아니,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아니, 애들 이름에 네 거 내 거가 어딨어요? 짓다 보면 서로 겹칠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아무나... 아무나 막 고민 없이 쓰라고 지은 이름 아니에요! 아픈 우리 아빠가... 손주 준다고 며칠 고민해서 지어주신 이름이라고요! 나머지 우측은 방에서 할게요. 아, 참... 애들 이름이 뭐 다... 거기서 거기지...